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오늘은 다른 앱들의 리소스를 구경하는 법과 그리고 내 리소스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숨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APK로 되어있는 건 안드로이드용 앱 바이널입니다. 아이폰, iOS는 확장자가 IPA로 되어있는 화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화일들은 실제로는 ZIP 화일들입니다. 확장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PK를 ZIP 하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IPA를 ZIP.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참고로 IP 화일은 어떻게 얻냐면은 아이튠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로 가신 다음에 나이 앱에서 원하는 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다함께 퐁퐁퐁을 오른쪽 단추 눌러서 파인더에서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맥에서 받은, PC에서 받은 IP 화일들을 찾아서 복사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ZIP으로 바꾼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압축이 풀립니다. 자, 안드로이드용 앱 모두의 맥을 쿠키런 이렇게 보도록 하죠. 퍼스트 라스트는 제가 이번에 올린 앱이고요. 여기 보면은 리소스에, 사용하는 애셋에 이미지들이 다 보입니다. 코코스2DX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알파벳, 뭐 여러가지, 피라가나,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앱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쿠키런 한번 볼까요? 쿠키런에 가보면은 페이로드에 여기 앱이 있는데, 이게 실제 폴더입니다. 얘를 패키지 내용 보기에서,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른쪽 단추로 정보 가져오기에서, 그 폴더 이름을 .app를 없애면은, 이제 보이는 폴더로 변화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쿠키런에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운드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CH로 시작하는게 이미지 더라고요. CH, 첫번째거 볼까요? 클릭해보면은, 쿠키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리스트는 스프라이트 시트용 세트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모두의 마블을 보면은, 자, 얘도 똑같이 정보 가져오기에서 확장자료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폴더가 보입니다. 자, 이 안에 가보면은, 사운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에서, 이렇게 보자. 여기가 보면은, 소리도 들어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도, 노래나 소리 다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뮤직도 있었네요. 볼까요? 자, 근데 여기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좀 변형을 했습니다. 스프라이트 가보면은, 여기 PNG로 된거는 거의 안보이고, 다 F3 SPR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체 포맷입니다. 이렇게 자체 포맷을 쓰면은,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앱 바이너리를 갖다가 분해했을 때, 열어 봤을 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의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수 없게 하는 것 같다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스크램블 PNG이구요. PNG를 스크램블 한다는 뜻입니다. 어, 이 소스 코드는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 이제, Github에 가보시면은, 제, 네오 콜라 밑에 스크램블 PNG라고 하는, 음, Github에 넣어놨습니다. 주소가, 요 주소로 가서, 이제 소스를 받으시면 되구요. 자,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hiragana라고 하는 PNG 파일을, 이제, 읽을 수 없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음, 여기, 확장자로, hiragana-underby-s.png가 있는데, 얘는, 읽어보면은, 읽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PNG를, 변형을 시켰거든요. PNG 파일에 이제 가보면은, 자, 앞에 보면은, 이제 PNG 파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장자가 .png로 시작하는, 요런 걸로 시작해야 되고, 이제 PNG로서 갖춰야 되는, 파일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시스템에서 읽어보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PNG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PNG이지만. 그래서, 그걸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블 PNG을 열어보시면은, 요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맥용 기본 커만드 라인 프로그램이구요. 음,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그, PC 프로그램에서, XOR이라고 하는, 음, 그게 있습니다. XOR, OR, AND, 이런 게 있는데, 요런 논리 연산자 중에, XOR이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XOR을 갖다가 하면은, 어떤 값을 XOR을 했는데, 그 값을 다시 한번 XOR하면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복원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값을 넣어볼까요. 자, PNG에 P, 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 찍어보죠. printf, %C, 이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P가 잘 찍혔습니다. 자, XOR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템프 값을 XOR, 어, C에서 XOR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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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롯인가요? 이렇게, XOR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OR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을 해 볼까요? 어떤 값하고 XOR을 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그러면은, 0x12하고 XOR을 했더니, P가, B로 바뀌었습니다. 자, 복원해 보겠습니다. 이게, 스크램블을 하는 과정이라면은, 이제, D, 스크램블 하는 것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변형된 값을, 네, 똑같은 값으로, 다시 XOR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네, 그러면은, 원본 피웠는데, XOR을 했을 땐 이렇게 바뀌었고, 다시, 그 XOR을 해주면은, 원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XOR을 사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이미지를 스크램블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원리로, 그, PNG를 갖다 스크램블 하는 코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뭐, 많이 바꾸셔도 되는데, 앞에 헤더 부분, 128바이트 정도만, 이렇게, 스크램블 해도, 읽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보면은, 요 폴드 안에 있는, 그, 히라가나 PNG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이트만큼, 여기, 118바이트만큼, 루프 돌면서, 자, 키를 하나씩 읽어옵니다. 이 키를 원하신 대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 뭐, 마이 스크램블 키라고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문자 M을 뽑아와서, 극하고 엑소화를 하고, 이 버퍼는, 지금 PNG 파일 읽어온,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PNG 파일을, 첫 바이트부터, 128바이트만큼, 우리가 만들어진 키로, 하나씩, 이렇게 스크램블 해줍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요렇게, 그,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처럼, 그, 요렇게 보이는 PNG가, 스크램블 해놓으면은, 읽을 수가 없는 PNG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게, 스크램블 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곳에서는, 요 밑에 있는 코드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PNG하고, 필이스트는 보통 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프라이트 캐시에다가, 이제 올려주는거구요.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은 키를, 먼저 준비를 하구요. 여기서, 마이 스크램블 키라고 하는, 키를 썼고, 자, 먼저, 그, 스크램블될 PNG를, 갖다가, 읽어옵니다. 코코스토디엑스에서, 읽어와서, 똑같이, 여기 위에서 스크램블한 것처럼, 똑같이, 엑소아를 걸어주면은, 그, 원본으로 복원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원본 복원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음,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 텍스처, 이렇게 준비된 텍스처를 가지고, 그리고, 프로포티 리스트, 피리스트랑 같이 해서, 캐시에다 등록해주면은, 이제 변형된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뱀프 게임을 갖다가, 안드로이드 내면서, 이걸 사용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본은, 요렇게 된 원본이구요. 요거를 스크램블을 했습니다. 스크램블에서, 크기는 똑같은데, 읽어보면 읽을 수 없는 화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자기만의, 이제, 읽을 수 없는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github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github 주소는, github으로 가셔서, neocollumite scramble png로 해서, 받으시면은, 소스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집을 해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제 다음은,